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포자도 할 수 있는 GTF 32점 최단기 완성의 저는 제인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모의고사 2회를 풀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Part 3, 4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 학습을 했었죠. 자 문제 지문이 좀 깁니다. 따라서 문제에 등장하는 것, 즉 보기가 있는 문제를 먼저 읽고요. 그 뒤에 지문을 보셔야 하는데 보기를 완전히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키워드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찾아 읽기를 하셔야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Part 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질문에 나오는 키워드 보도록 하죠. What is the coronavirus? 요즘에 이 GTF 문제도 수능 문제와 비슷하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문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What is th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바로 문제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중심 소재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니까 이 지문에 대한 해석이 등장을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하면 첫 번째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예요. Why most likely was the virus named as corona? 코로나라고 이름이 불리는 이유를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코로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이름이 걸린 이유, 이유, 명칭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What is most likely? 이렇게 되면 most likel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유추를 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유추문제 볼게요. The reason why,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면서 We can't measure, measuring, 측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the virus's impact, 그 바이러스의 효과를 correctly,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측정에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측정 불가까지는 아니지만 편하게 불가, 이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세 번째 질문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도 볼게요. 네 번째, which is not true about the coronavirus? 자 이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을 나열을 해 줄 거고 그 중에서 아닌 것을 소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 질문은 지문을 하나씩 보면서 문제의 대조를 하면서 소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which이 문제니까요, 특징을 풀어야 할 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문제 나올 때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확인할게요. 5번 문제. 자 이 글에 따르면요, 누가 most likely guessed th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지문에 따르면 이라는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글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읽고 나서 전체의 결과를 유추하는 문제에 보통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가 잘 걸릴 것 같은지, 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누가 잘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자 6번에 cultivat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에 대한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 혹은 유의어를 고르는 문제. 7번은 fair가 문맥상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는 잠깐 옆으로 해놓고 지문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봤던 질문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 키워드에 맞춘 지문이 나올 때 그 지문과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저는 칠판에 정리한 대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was first isolated in. 자 연도를 읽을 때 두 자리씩 끊어서 읽죠. 1937 from an infectious bronchitis. bronchitis is a bronc 라는 단어가요. 기관을, 기관지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티즈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실 건데 의학용어로 이티즈로 끝나는 모든 단어가 이티즈가 여기 라틴어에서 왔어요. inflammation. 뭘까요?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염증은 이티즈로 끝납니다. infectious는 영향을 안으로 미치는 즉 팩트가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단어를 외우실 때 무슨 무슨 파이로 끝나는 동사들 보셨나요? 혹은 중간에 들어가실 때 무슨 무슨 픽 아니면 팩 아니면 이렇게 스펠링만 바뀌어서 팩 이런 단어는 모두 다 뭐뭐하게 만들다 혹은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뭐하게 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certify 하면 certify 확실히 파이 만들다 즉 증명하다가 되고 factory 하면 factory 공장이죠. fact 만드는 곳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지금 infectious에서 oath로 끝나니까 이거 형용사고요. fact라는 단어가 만들다 하다인데 인이 안으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몸의 안에서 일어나게 뭐뭐하게 만드는 것. 따라서 이거는 감염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형용사니까 형용사 어미를 접목시켜서 감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처음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isolated 분리되었어요. 1937년에 from an infectious 감염 이게 브론카이리스니까 기관지염이 되겠죠. 기관지염 감염증을 갖고 있는 기관지염으로부터 처음 분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berzat 조류에서요. has the ability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to seriously 심각하게 devastate 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망가뜨리다 아니면 황폐화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황폐화시키다. d가 down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fast가 넓은 혹은 대지라는 뜻입니다. 대지가 d 상태가 d down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황폐화시키다. 완전히 못쓰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poultry는 가금류라는 뜻이고요. stock이라는 건 가축을 나타내죠. 자 통칭으로 가금류의 그러니까 새 조류의 조류를 완전히 황폐화 심각하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새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일반 문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야? 라고 물었던 문제 기억나세요? 이때 분리가 된 감염증을 갖고 있는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정의 아직 안 끝났어요. this viruses are 이 바이러스 종들은요. types of viruses 어떠한 종의 바이러스인데요. that typically type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effect 영향을 미칩니다. 자 the respiratory 이게 호흡기라는 뜻이에요. 호흡이 그러면 respiratory spur 라는 단어가 숨 breathe의 뜻을 갖고 있어요. 숨 쉬다 하면 breathe 라고 하고 breathe 이렇게 e가 붙이면 breathe 숨 쉬다고 breath 하면 숨이죠. 자 호흡을 나타내는 건데요. 숨을 다시 들여 마시는 거니까 호흡기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respiratory 호흡 트랙트 여기는 이제 기도 같은 걸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통칭으로 저는 호흡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of mammals 이 뭔가 메몰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포유류의 어떤 감염시킬 수 있는 호흡기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종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떤 질병이냐 하면 range from 자 어떤 범위가 있어요. range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죠. from a to b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The common cold 일반적인 감기에서 to much more 훨씬 더 severe 심각한 illusis 질병 like 어떤 질병에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middle is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m 그리고 급성 심각한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래요. 네 바이러스에 대한 정의는 끝났죠. 이따가 1번 문제 여러분 1번 문제 푸시고요. 1번 문제 나올 때 저와 함께 다시 보실게요. 자 다음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은 질문이 2번 문제였죠. 자 2번에 코로나 여기 보이네요.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s word given their name.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 based on 뭐뭐의 근거해서. the crown like 어떻대요. 왕관처럼 생긴 projection 관측이란 뜻입니다. pro는 앞에서 혹은 위에서 란 뜻이고요. check to는 보여지는 모습을 뜻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지는 거 관측하는 모양이죠. on their surfaces 그 표면에 관측되는 게 왕관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립니다. 여기 이제 2번 문제 해결된 거예요. corona in latin. 라틴어에서 means 코로나 라는 건 hello 라는 뜻인데 hello 우리 라틴얼 안 표현했는데 모르겠죠. 그 뒤에 or 즉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같은 말이나 소리예요. crown 왕관을 뜻합니다. among humans 인간들 사이에서 infection 감염이 most often 가장 잘 일어나요. occurs 일어나요. 발생해요. during 뭐뭐 동안에. the winter month 겨울 동안에. as well as 뿐만 아니라 early spring. 그러니까 봄철, 이른 봄철과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3번 문제를 우리가 물 건데요. 측정이 불가한 이유를 물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2번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정보는 이미 캐치했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가 나오는 문제에 대한 근거 키워드가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은 내려가실 건데 제가 해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조금 아쉬워서 설명하고 갈게요. it is not uncommon for a person. 어떤 사람에게 일반적이지 않아. to become ill. 아픈 게. would a cold that. 어떠한 종류의 cold. 감기에 걸려서 아픈 게. as caused by a coronavirus. and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기 때문에 아픈 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catch it again. catch a cold 들어보셨습니까? catch는 잡다 라는 뜻이죠. 바이러스성 어떤 질병에 걸렸다 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catch it again about four months later. 자 넉 달 후에 그죠? 넉 달 정도 후에 다시 그 병에 걸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coronavirus antibodies anti-anty 라는 단어는 반대라는 뜻이고 body는 몸이 되겠죠. 자 몸이 한자어로 뭐예요? 채. 반대를 나타내는 한자어 중에 항. 그래서 항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antibody. do not last for. 뭐뭐 정도 지속되지 않는다. a very long time. 그렇게 오랫동안. 즉,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also 또한 the antibodies for one strain. strain은 원래 얼룩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지만 바이러스의 얼룩이라는 뜻은 변종을 나타내겠죠. 변종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하나의 변종이 of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가지 종류의 변종이 변종에 대한 항체는 may be, 아마도 useless, 쓸모없을 것이다. against other strains. 다른 변종에 대해서는. 자 변종 하나가 발생하면 다른 항체는 또 듣지를 않는다. human coronavirus is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cannot be cultivated 할 수가 없다. 자, cannot be cultivated, cultivated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해요. in the laboratory, 어디서? 실험실에서. easily, 쉽게. 쉽게 배양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이따가 우리 어휘 문제를 풀 때 cultivate라는 단어의 유여를 고를 거예요. cultivate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가 배양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cul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단어가 경작을 의미합니다. 경작. 그러니까 경작이 뭐예요? 땅을 갈아서 업고 하는 농사를 나타내겠죠. 원래 농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면 culture라는 단어는 보셨어요? culture. culture 하면 문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도 있는데요. 양식. 양식. 광어 양식 이렇게 얘기할 때 양식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cult라는 단어예요. 이따 어휘 나올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지문으로 계속하겠습니다. Human coronaviruses cannot be cultivated in the laboratory easily. 쉽게 실험실에서 배양되지가 않습니다. unlike other cases of the common cold. 다른 일반적인 감기의 경우와는 다르게. This makes it difficult. 왜 어렵습니까? 라고 측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던 3번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This makes it difficult. 이게 바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뭐가요? 이것이 뭔데요? 배양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요. To gauge 는 수치화하다 라는 단어예요. 수치화하다. The coronavirus has impact on national economies and public health. 공중 건강과 국가라는 뜻으로 쓰면 되겠죠? 국가 경제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뭐 때문에요? 배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힘들다 라는 뜻이죠. 3번 문제 풀었어요. 4번 가볼게요. There is no cure. Cure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치료. 치료법을 의미할 거예요. 치료법이 없대요. So treatments include taking care of yourself.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를 돌보는 치료법? 이것도 치료예요. 한국말로 하면 둘 다 치료예요. And 그리고 over the counter. Over the counter. Over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Counter는 여기서는 약국의 카운터를 의미해요. Over the counter. 그러니까 카운터를 넘어서 있는 약품을, medication,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약 사서 먹으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짐은 조금 어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잘 아셔야 되는데요. Cure라는 단어도 치료라는 단어고, treatment라는 단어도 치료라는 단어이긴 한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Treat라는 단어를 떼어놓고 보면, 이거는 동사어로 다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루다. 맞나요? 다루다. 자, 다루다라는 뜻을 어근으로 하고 있는 이 treatment라는 건, 우리는 치료라고 알고 있지만, 같은 말로 치료, 처치라는 뜻이에요. 처치. 처치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ure에 해당하는 단어는 치료긴 치료인데, 어떤 뜻이냐? 완쾌를 시키는 완전한 치료법, 완전한 제거, 완전 제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Cure와 Treatment의 뜻이 살짝 다른 걸 알고 있으면, 이 지문이 참 잘 이해될 텐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어근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다음 지문 가볼까요? Signs of the disease among infected patients. Infected, 감염된 환자들 사이에서의 signs, 징후가 되겠습니다. 질병의 징후는, have included fever, 열도 포함하고, cup, 기침도 포함하고, shortness은 짧은 건데, a breath니까, 숨이 짧아요. 다른 말로 숨가쁨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in general breathing difficulties, 그리고 호흡곤란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n more severe cases, 더욱 심각한 경우에서, the virus can cause pneumonia. 이것을 pneumonia하고 알아두세요. 폐렴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입니다. 자, 폐렴도 초래할 수가 있어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report, 보고하고 있습니다. Few, 거의 없는이죠. 거의 없는, or 아니면 no signs, 징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데, 와요,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have gotten very sick, 매우 아프거나, or even died, 심지어는 사망하기도 한답니다. 사망하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볼게요.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미, 미국이니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reports, 보고했다, 보고한다. That signs of the virus, 이 바이러스의 징후가, may appear, 나타날 수 있다. Between 2 and 14 days,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After being near someone who is infected, 감염된 누군가의 근처에 있은 후에, 2일에서 14일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세한 특징을 봤죠. 자세한 특징이 나올 때 항상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소거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셨으리라 생각을 해도 되겠죠? 같이 봅시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같이 칠판에서 보죠. 조금 있다가. There is no special treatment for the new coronavirus. 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no special, 특별한 치료법이란 건 없다. However,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앞에 어떤 이유가 제시가 되긴 할 건데, 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However, 그러나, many of its effects, 많은 그 효과들이 are treatable, 다룰만 하다라는 뜻은, 이건 이제 처치될 수는 있다. As long as, 뭐, 뭐 하는 한. 언제요? A patient is in fair health. 아마 fair한 health.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사실 이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시면 모의고사에는 한 구절 더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new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없어요. 라는 지문을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어쨌든요. fair health한 상태에서는 treatable, 치료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fair의 의미가 뭘까요? 7번 문제에 등장하는 어휘 문제입니다. 자, fair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fair는 공정한이란 뜻으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냥 공정한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가 꽤나 있는 게 되겠죠. 여기서 꽤나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건강한 상태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치료할 수 있어. 여기 위에 보면 치료법이 없어. 그런데 뭐뭐 하는 한, 건강이 fair한 한 치료 될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건강한. 자, 다음. 이따가 7번 나올 때 보고요. because the virus is so new among humans. 이 바이러스가, 아, 여기 나오는군요.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인간 사이에서는 새로운 것이라서 there is no available vaccine to protect against the disease. 이 질병에 대항하는 예방 백신이 없다. 그쵸? 아직 없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bu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advices people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to avoid 피하라고 close contact with anyone showing signs of breathing sickness breathing sickness 그러니까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겠죠. 호흡기 질환의 증세를 보여주는 누구든지와 가까운 가까운 접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such as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증상이 있냐면 coughing 기침 기침 sneezing 재채기를 동반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people should wash their hands often 손을 자주 씻고 and use safe food practices safe food practices 그러니까 여기서는 practice가 연습이라기보다는 실행이라는 뜻일 거고 그럼 여기서 안전한 음식을 실행하는 걸 이용한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요리된 음식을 섭취하라라는 구분이 되겠죠. 자, 이런 걸 하라고 해요. The 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또한 질병센터에서도 말하기를 published prevention tips 예방 조언들 팁들을 published 공표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병에 잘 걸릴 것 같니? 라고 물어본 질문이요. 자, it says wash your hands for at least 최소한 at least 최소한 20 seconds 20초 정도 with soap 비누를 가지고 20초 정도 and water 물과 함께 씻으세요. Avoid touching your face with unwashed hands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걸 피하세요. 또 stay home 집에 있어 라는 얘기죠. when you are sick 아프면 댁에 계세요. and clean objects 깨끗한 물건들 and surfaces 표면들 they are touched often 자주 만지는 것들은 깨끗하게 유지하라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What is th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래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잘 알고 있기는 한데요. 자, A virus is causing all kind of illness for a human. 인간의 모든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바이러스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호흡기 질환이라고 했어요. B virus infecting only poultry stocks. Only poultry stocks. 가금류에만 감염을 시키는 바이러스. 아니죠. 가금류에서 인간으로 넘어왔으니까 B 아니고 new types of viruses isolated cold virus. 감기 바이러스에서 새롭게 추출된 바이러스 종류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가금류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자, 이것도 아닐 거고 verse bringing about bring about 하면 초래하다 라는 단어예요. cause랑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verse bringing 호흡기 질환이 되겠죠. 그죠. respiratory illicit 호흡기 질환을 초래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정의 찾았어요.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2번이요. why most likely was first named as corona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린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위에서 관측을 했더니 왕관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because its shape is like a crown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이거일 것 같은데 나머지 읽어볼까요? because antibodies do not last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항체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because its strain 그 변종이 maybe useless against others 다른 것들에 비해서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어쨌든 맞는 얘기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인 이유는 아니죠. because Latin people named it 라틴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틴어로 할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걸 붙인 겁니다. 의학용어를 할 때요. 그리스나 라틴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어쨌든 정답이 그래서 A가 되겠네요. 3번이요. what is most likely the reason why we can't measure the virus's impact correctly? 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적으셨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cultivate 하기가 힘들다. laboratory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A. because coronavirus has so many symptoms 증상이 너무 많아서 측정 불가 아니죠. because researchers might be killed by the virus 바이러스 연구하다가 연구원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측정 불가인 이유는 아닙니다. because coronavirus is not cultivated easily in the lab 맞죠? 실험실에서 쉽게 배양되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문이 들어가 있어서 C가 정답이 되겠군요. 자 D는 볼까요? D는 because the signs of this is appears too late 너무 늦게 나타난다. 증세가 너무 늦게 나타난다. 이건 아니죠. 연구하기 힘든 이유는 어쨌든 배양이 어려워서였어요. 4번이요. which is not true about th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닌 것들 제거해 나갈 건데요. 첫 번째 it may not have any symptoms 아까 우리 무슨 문장 봤죠? no sign 아니면 few 이런 구문 보셨을 거예요. few 거의 없거나 아니면 no sign을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증상도 없을 수도 있다 정답 there is no medicine 약이 없다 치료약이 없다 맞지 않나요? 치료약이 없어서 뭐 하기로 했어요? 후처치만 가능해서 cure가 안 돼서 cure이 불가능해서 우리는 treatment만 있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again cause pneumonia 그것은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다 맞았어요. it appears between 2 and 14 weeks 틀렸죠. 어디가요? 단위가 틀렸습니다. 영어 문제를 낼 때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단위를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시리 오답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보고 사람들이 어 맞았는데 왜 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주의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기법인데요. 어쨌든 단어가 틀렸죠? 이거 days로 바꿔야 됐어요. 14일까지니까 정답이 D가 되겠어요. 자 5번이요. Based on the article 이 글에 따르면 누가 most likely guessed for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잘 걸리는 사람은 뭘까요? 자 예방책에 대해서 다 열심히 얘기를 해줬어요. 예방책을 다 읽고 나서 유추하라는 뜻으로 이런 문제를 냈겠죠. 자 A A person who washes hands so often 손을 자주 씻으세요 라는 팁들이 있었으니까 요거는 자주 씻는 사람은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B A person who avoids places many people gather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사람 그쵸?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있은 지 2주, 14주 아 14주 끌렀네 2일에서 14일 후에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과 접촉을 피하라 라는 얘기도 했었죠. A person who is only safe food 그죠? 안전한 음식을 먹어라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 D는요. A person who works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얘기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소거하다 보니까 정답이 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피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환자들과 같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더 잘 걸릴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달락에 따르면 cultivate는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cult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cult 경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했을 때 유의어 뭐예요? cultured 라는 단어는 동사로 썼을 때 경작하다 즉 배양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요. fed는 feed의 과거형이 되겠죠. 먹이다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create는 만들어내다 창조하다구요. cure 완전히 회복하게끔 완쾌시키다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이 A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요. 마지막 fair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의약품이 없어요. 약이 없고 대신 건강한 상태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죠. 건강한 상태라면 treat 아니면 treatable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건강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단어로 fair를 사용했다 라는 뜻이에요. fair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서 상당한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당한 꽤나 많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골라볼까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자 신뢰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A는 탈락 hopeless hopeless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이니까 얘도 또 안 될 것 같고 weak 하면 약한 이라는 뜻이죠. 약한 건강 가지고 회복이 안 되겠죠. proper 적절한 적당한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D가 되겠네요. 자 이제 파트 4 해보도록 할까요. 파트 4 서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신의 첫 번째 부분에 제공되는 날짜와 주소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가 끝난 뒤에 나오는 주소와 직책 이런 것들보다 중간에 나와있는 본론에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데 다른 파트들 보다는 지문이 짧고 문제의 개수는 똑같죠.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신에 등장하는 비교점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던가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셔야 문제를 다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요 윌러가 카터에게 편지를 썼다 라고 하네요. 편지를 왜 썼을까요?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What could be the reason Carter is being offered to the job? 카터가 이 직업을 혹은 이 일을 이 직무를 제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죠. 자 첫 번째에 편지의 목적을 물어봤고 두 번째 카터가 이 직무를 받은 이유 라고 했어요. 이유 왜 받았을까요? 라는 이유 채용에 대한 이유가 되겠군요. 여러분 문제 이미 풀고 오셨죠? 자 세 번째요 Which is to follow is not included is offered 이 채용 기준에 혹은 채용 조건이 아닌 것 조건이 아닌 것 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3번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offer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문제를 같이 푸실 수 있습니다. 자 4번이요. What should Carter probably do to get this job? 이 직무를 취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자 이 일을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수락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으니까 수락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5번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5번 based on the article 또 나오죠? based on the article 이 지문에 따르면 when can Carter start the job 언제 Carter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언제 시작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5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6번째 번은 dexterity 라는 단어 그리고 provided 라는 단어를 보시고 이따가 어휘를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날짜 나오고 받는 사람 이름 나오고 이 사람의 직책 그리고 이 편지가 가는 주소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뭐 거의 이메일로 보내지만 어쨌든 편지의 형식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서신이 gtaipers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Dear Mr. Carter Carter It's my pleasure to be able to offer a job with gme motors 우리 회사가 gme motors 인가 봐요. 여기에 이를 job 이를 offer 제공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얘기를 하죠. 자 목적이 뭐예요? 벌써 나왔네. 왜 했대요? 편지를 직업을 제공하려고 했대요. 그러면 직업을 제공하다에 해당하는 말이 문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paraphrasing 돼서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다른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걸 고르시는 게 여러분이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죠. 자 직업을 제안하려고 한 게 이 편지의 목적이에요. 1번 해결 after interviewing all the applicants 모든 지원자들을 interviewing 면접을 본 후에 we thought 우리는 생각했어요. that you were 당신이 the one the one to fit the job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딱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뭐 한 다음에 아니 채용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인터뷰를 다 하고 났더니 당신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바로 2번에 대한 정답 나오고 있죠. 자 당신이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바로 당신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we are 그래서 therefore offering you the job of sales manager 그래서 sales 매니저로서 당신을 채용하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sales 매니저가 우리말로 하면 뭐죠? 매니저는 관리자라는 뜻인데요. 관리자 영어의 매니저에 해당하는 한국의 직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영업 부장님 정도가 많이 갖고 있는 영어식 네임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자 as we discussed in your interview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당신과 이야기를 했듯이 your job would come 당신의 일이 would come 이렇게 될 겁니다. what 자 이제 직무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3번 이었죠. 자 3번의 보기를 보면서 볼까요? 일단 첫 번째 10만 달러 year 1년에 10만 달러 의 봉급을 봉급을 받을 건데 연봉을 받을 거예요. without extra bonus 보너스는 없대요. 추가 보너스는 없이 10만 달러 연봉을 받습니다. 자 어휘 문제도 나오네요. gme는요 has plans for 계획을 하고 있어요. employees 우리 employees 우리 사원들이 to be able to 할 수 있도록 improve 개선 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선 하다. their dexterity 그들의 dexterity 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you can choose 당신은 선택만 하고 and participate in 참석만 하십시오. the training group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training 그룹 여러분 dexterity 뜻 알 수 있나요? dexterity 라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하는 대상 이요? 직원이 dexterity 를 improve 한대요. 개선 해야 되는 것 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개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뭘 해야 된대요? 선택 하래요. 어떤 그룹 에 들어가서 뭐 하는데 training 한대요. 다시 말해서 dexterity 란 improve 개선 시키고 training 훈련 해야 하는 어떤 것 이라는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문제에서 다시 볼까요? 우리 저기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 2번은 풀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보시고 위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친문을 갈게요. dexterity equality 라는 단어 보이죠? 동등함 이란 뜻입니다. 동등함 동등함 동일함 아니면 평정 이란 뜻이고요. 스킬은 기술 입니다. discussion 하면 토론 이 되겠죠. 논쟁 이란 뜻도 될 수 있고요. health 건강 입니다. 개선시켜야 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게 이 중에서 뭘까요? 직원이 개선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 뉘앙스 나오지 않습니까? 기술 이죠. 기술 사실 이 dexterity 라는 단어 dexter 라는 의미가 dexter 라는 의미는 라틴어에서 오른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어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dexter 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dexter 는 원래 오른손을 나타내는 뜻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어를 생성할 때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봤을 때 오른손으로 하는 걸 좀 더 잘했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하니까 잘 못하고 그래서 dexter 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나중에 좀 더 잘하는 이 왼손이 하는 것보다 오른손이 더 잘했으니까 더 잘하는 즉 기술을 나타내는 단어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는 기술이 있는 거라고 해서 dexter 라는 단어에 명사 전미어인 et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만들었어요. 기술 기술적인 것 아니면 능력 이라는 단어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dexter 라는 단어에다가 여전히 dexter 라는 단어에 형용사 전미어를 붙이면 기술적인 혹은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쓸 수가 있어요. dexter 라는 의미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참고로 왼손은 뭘까요? 라틴어에서 왼손이라는 단어는요 sinister 라고 해요. sinister 우리 그 라틴어가 영어 단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가 있었던 지금의 이탈리아가 되겠죠. 그 이태리어 그리고 한번 영국을 지배했었던 역사가 잠깐 있는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영어의 영어 단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나 이태리어나 프랑스어가 영어 단어에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유럽어권에 있는 단어들이. sinister 라는 단어는 dexter의 반대말인데요. 이 왼손잡이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를 중세시절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는데 왼손을 쓰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되게 이상하게 봤죠. 그때 당시에는 그걸 마녀나 사악하다 악마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sinister는 본래는 왼손이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사악한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사악한 악의 그래서 지금도 이 sin이라는 단어가 죄라는 뜻으로 영어에 있죠. 그리고 sinister라는 단어 자체가 사악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에서 그러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어떻게 나타내요? dexter sinister 쓰겠어요? 안쓰죠. 오른손잡이 right-handed 왼손잡이 left-handed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는 영어 단어가 있고 좀 더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라틴어나 아니면 프랑스어를 가져다가 쓰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dexter 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잘한다 능력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시고 sinister 혹은 sin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뭔가 반대의 혹은 사악한 나쁜 이런 의미로 쓴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어휘 수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dexterity는 기술을 나타낸다 문제는 풀었어요. 그 다음에 you will receive health insurance 우리 지금 무슨 문제 풀고 있냐면 다시 상기하자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고르고 있어요. 첫 번째 10만 달러의 연봉을 엑스트라 보너스 없이 받는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룹을 선택하면 트레이닝 해주겠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you will receive health insurance insurance는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 sure 확실히 하는 거죠. 그죠? sure 확실히 하는 거예요. in 그 안에 확실히 해주는 거 자 보험입니다. 이제 건강보험도 paid for by 회사가 제공한대요. 회사가 돈을 내주는 건강보험도 받으실 겁니다. provided 또 어휘가 등장하는군요. provided that you pass the medical exam medical exam 뭘까? 건강검진이겠죠. 우리말로 하면 건강검진 왜냐하면 exam이라는 건 시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medical이라는 건 의학이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체크업을 한다 즉 건강검진을 뜻해요. 건강검진에 패스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썼겠죠. provided 여기서 뭘 나타내냐 조건을 나타냅니다. 패스하면 gme가 제공할 거야 일단 지금은 건강하니까 라는 의미로 썼고요. and you will 그리고 have access to the company car 회사에서 차도 제공해요. and an apart 아파트도 줘요. 나라면 가겠다. that you can stay as as long as 뭐 뭐 하는 한 이라고 조건을 또 걸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일단 네가 지금 건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제공하고 일단 지금 네가 이 직업을 받아들이면 어떤 컴페인에서 car 아파트먼트 줄 거야 라고 지금 조건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as long as 에서 해당하는 말과 provided 에서 해당하는 건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따가 어휘 문제 7번 나왔는데 provided 할 때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and you will have 그리고 10 days paid vacation paid vacation 그러니까 휴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받는 거 유급휴가를 나타냅니다. which will increase to 14 days during your second year what do you have me?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second year 2년차가 되면 그러면 10일에서 14일로 올려줄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will increase 니까 14일로 언제 second year 올려준대요. 그럼 첫 해는 며칠 열흘만 있으래요. 열흘 유급휴가 열흘 and also 그리고 또한 you can have 당신은 10 days unpaid vacation every year 매해마다 열흘정도 추가로 무급으로는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설명도 해주고 있어요. 자 we look forward to 그러면 우리 이제 조건 다 됐죠? 조건 지금 푸신 거예요 문제 여러분 문제집 갖고 계시죠? 조건 풀었고 다음이요 we look forward to hear your response 우리는 당신이 응답을 몹시 기다려요 hear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and we hope 그리고 you will be positive 당신이 긍정적이길 바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가 우리 조건을 수락해서 우리 회사로 왔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죠 please let me know until this weekend 이번 주까지 이번 주말까지 언틴이니까 이번 주말까지 알려주십시오 whether or not 할지 말지 you will accept or offer 우리의 제공 그러니까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주말까지 일단 알려줘 for any questions 질문이 있으면 please contact via email via는 뭐뭐를 경유하여 라는 뜻이죠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주세요 이거 이메일 주소 나오고요 we would like your start 당신의 시작을 기다립니다 언제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it is convenient to you 당신에게 편리하자마자 이거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아무 때나 빨리 오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봤어요 조금 전에 수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4번에 있었는데요 수락하는 조건이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이면 돼요? 긍정적인 걸 바래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할지 말지 연락줘 수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연락 줘야 돼요 그죠? 뭘로? 이메일 보내야지 뭐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나왔고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5번 문제 편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끝났습니다 HR 매니저 참고로 얘기하면 Human Resource 인적 자원 매니저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자는 누굽니까? 인사부장님 정도 가 되겠어요 자 1번 Why did Willer write Carter? Carter에게 Willer 씨가 편지를 왜 썼어요? Carter를 캐스팅하기 위해서죠 캐스트하다란 단어 자 뽑다란 뜻이 원래 캐스트는 캐스팅이란 단어 언제 들어보십니까?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되게 괜찮다 연예인 할래? 라고 하면서 캐스팅했다 캐스팅 아니면 낚시를 하러 간 사람이 저기 멀리까지 낚시대를 캐스팅했다 자 캐스트는 던지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예보하는 날씨를 예보해주는 사람이 미리 날씨를 말해줬다 For cast 라고 합니다 캐스트는 모두 던지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던지다가 낚시를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말을 건네다란 뜻으로도 써요 말을 건네다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forecast 같은 단어는 for 미리 라는 뜻이고요 캐스트는 말하다 그래서 미리 말하다 즉 날씨를 예보하다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캐스트는 여기에서 던져서 낚아오는 게 되겠죠 즉 카터 씨를 데리고 오려고요 as a sales manager sales manager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대요 채용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A가 정답인 걸 알 수 있죠 자 B는요 inform how much do company 그냥 끝이야 회사가 얼만지를 알려주려고 무슨 이런 자 C to offer another job 또 다른 job을 제공하려고 which Carter didn't apply 카터가 지원하지도 않은 직업을 제안하려고 아니죠 그런 얘기 없었어요 to make Carter feel good about his job 자기 일에 만족시키려고 아니죠 새로운 직무를 제안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정답 A죠 자 2번이요 what could be the reason Carter is being offered to the job 자 이제 Carter가 이 직업을 제안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어요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인터뷰를 다 해보니까 네가 제일 낫더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터뷰를 잘 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A He gave a very good impression in his interview 인터뷰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다가 되겠죠 B는요 made his promise to improve himself with the company 자기 자신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아닙니다 회사가 또 그런 사람 뽑지도 않고요 He was 그가 The first applicant who had a job discussion Job discussion에 참여한 첫 번째 참석자였다 아니죠 이런 걸로 뽑지도 않습니다 He had worked as a sales manager 세일즈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다 아니죠 세일즈 매니저로 초빙한다고 했지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찾은 대로 A가 됩니다 자 C로 가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included in this offer 이 일에서 이 직무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낫이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10만 달러 Without bonus 보너스 없이 어때요 이런 거 지금 봤죠 10만 달러 Without extra bonus 라는 표현들 여러분 책에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Health insurance paid for by company 회사가 제공하는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이 있었죠 뭐에 통과하기만 하면 일단 체크업에 건강검진에 통과하기만 하면 회사가 건강보험비를 내준다 라고 했어요 14 days paid vacation 14 days paid vacation 맞습니까 밑에는요 10 days unpaid vacation 일단 첫 해에는요 paid vacation 10일과 unpaid vacation 10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해가 되면 14일로 늘어날 거고 매해 every year마다 10 days unpaid vacation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14 days가 아니고요 첫 해에는 10일만 가져가는 거예요 정답은 C 이 직업을 구하려면 카터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얻을지 말지 연락줘 라고 얘기했죠 연락줘야 돼요 He should be positive to the job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긍정적이길 바래 라고 긍정적이길 바래 할 거면 연락줘 라는 뜻은 긍정적이길 바래는 조건은 아니죠 연락을 줘야지 할지 말지 연락을 줘 그게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되게 어렵습니다 He should know about the starting date 시작하는 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아니죠 카터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C에서 He should send an email to Wheeler Wheeler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카터고 받는 사람이 Wheeler가 되겠죠 정답 C예요 D는요 He should get the job right now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주말까지 연락 주면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시작해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의 글이었어요 5번 Based on the article 이 글을 전부 다 읽고 나니까 When can Carter start the job?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당신이 편한 때 라고 얘기했어요 A from this weekend weekend부터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네요 As soon as he got this email 이메일을 받자마자 시작해야 돼 아니죠 이런 얘기 없었어요 이메일을 받자마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가능한 때라고 얘기했어요 When he wants 그가 원할 때 맞는 것 같은데 D랑 비교해볼까요? Before he calls the former company 그 회사 앞에서 일하다 그러니까 이전 직장을 그만두기도 전에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어요 자 6번은 아까 우리가 풀었고요 7번에 Provided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필기하셨습니까? 제가 조건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뭐뭐 하기만 한다면 조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 봅니다 Estimated는 추정하다 추측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정 추측 아니겠죠? 자 Contradict Dict는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Contradict는 반대에요 그래서 반대말을 하다라서 누구누구에게 반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동사인데요 하다는 제가 안 쓰고 있어요 Unsure 확실하지 않다니까 이건 불확실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불확실하다 불확실 Suppose는 가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가정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법 공부하실 때 조건제를 나타낼 때 혹은 가정법을 공부하실 때 뭔가의 조건 가정을 나타내는 대용 표현으로 Suppose나 Provide를 한꺼번에 배우기는 합니다 어쨌든 동일하게 어떤 상황을 상상하거나 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래요 그래서 Provide와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건 D가 됩니다 Suppose 자 잘 풀어보셨나요?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미 한번 풀어봤을 것을 전제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수업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모의고사를 푸셨을 거고 풀었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술술술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해결됐다라고 보고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모자랐거나 문제가 틀렸거나 아니면 단어를 잘 몰랐거나 하는 학습 포인트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셔서 다음 모의고사 때는 조금 더 잘 알아듣고 조금 더 나에게 지식이 더 잘 습득하는 상태를 만들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